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퍼주기 외교가 결국 짝사랑으로 끝났습니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물컵의 반을 채우면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권의 기대는 기약없는 바람이었습니다. 공정하고 실용적인 외교를 기대하는 국민께서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미있는 협력 사례를 도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외국민보호협력각서는 과거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해왔던 일을 합의각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퇴임을 앞둔 총리와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기시다 총리의 졸업여행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 언제부턴가 이 말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기정 과정에서 공사계약에 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기간을 7차례나 연장해온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보안시설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용사는 법치가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입니까?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해도 무사통가입니까?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가 나오는 나라 공천에 개입해도 정치적 조언이란 말로 둔갑하는 나라 이런 이상한 나라의 주연배우로 늘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명품백수수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대로 결론난다면 공직자가 명품백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인권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큰 후퇴를 의미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역사에서도 큰 오점을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